일러스트레이션 활용.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서적, 책 같은데 넣는 사파라는 뜻이 있는데 사파는 또 뭐예요? 갈수록 어렵네요. 사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게 되면 도용이 있거든요. 이 도용을 이용해 가지고 선이라든가 사각형, 기본도용, 블록화살표, 수식도용, 심지어 순서도, 플루차트, 별, 현수막, 설명, 설명선 이런 그리기 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시트에서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 앤 드랍 해버리면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지금 삽입에, 그러니까 그림을 삽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오게 되면 그림, 잠시 후에 살펴볼 거지만 이 디바이스에서 스톡 이미지, 온라인 그림, 여기서 선택해서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본 도용, 도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스마일, 웃는 얼굴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도용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용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취소할 때는 ESC,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다른 셀을 클릭하면 선택이 취소가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림, 도형,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콘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콘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볼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시험 문제에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Shift를 눌렀을 때 기능, 정사각형, 정원, 수평, 수직 이런 것들 45단위의 간격선, 15단위의 도용 회전, 그 다음에 수평 수직으로 도용 이동 가능 요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수평 수직으로 도용 이동 가능할 때, 이동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사의 개념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유지한 채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플러스 드래그해서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알트, 알맞게, 눈금선에 알맞게 여기 알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맞게 그리기, 알트,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그래서 시프트, 컨트롤, 알트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를 선택하는 거,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죠. 다중개체,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시프트나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에 취소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C를 누르거나 다른 셀, 빈 곳을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체 이동, 아까 시프트를 누른 채로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수평, 수직,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개체 복사할 때는요. 컨트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른 채로 복사를 하게 되면요. 수평, 수직 방향으로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하고 컨트롤의 개념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워드아트 만들기, 워드아트 만들기 같은 경우는 삽입의 오른쪽으로 쭉 가야 돼요. 여기 보면 텍스트에 워드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플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 워드아트 기능, 워드아트라는 게 뭐예요? 워드에다가 아트, 예술성을 부여하겠다. 그거죠. 그 다음에 그래픽 개체 삽입하기. 마찬가지로 아까 살펴본 내용이죠.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그림, 이 디바이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스톡 이미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온라인 그림, 여기서 그림을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페이지 설정 그룹에 가게 되면 배경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경으로 그림을 줄 수 있는데 가능해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나와요. 시트 배경으로 삽입된 그림, 인쇄 미리 보기나 인쇄 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체도 삽입할 수 있는데 삽입 텍스트 그룹에 개체를 실행해서 개체 대화 상자에서 개체를 선택해서 삽입할 수도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기능인데요. 얘는 시험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현재 선택한 내용을 사진 찍듯이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새로운 위치에다가 연결을 시키는데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 넣는다.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 넣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가? 카메라요. 연결된 그림으로 넣는다. 그리고 그림은 복사된 셀을 참조한다. 예를 들어서 시트 1에 시트 1. 그 다음에 여기 느낌표. 시트하고 셀하고 연결을 하는 게 느낌표거든요. 그 다음에 D의 11에서부터 I의 20.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 부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단추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기타 명령을 클릭을 해요. 기타 명령을 클릭하고 엑셀 옵션에 와서 명령 선택에서 모든 명령 선택하시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카메라를 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미리 넣어놨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처럼 카메라가 추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기타 명령 엑셀 옵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명령 선택에서 모든 명령 선택하고 나서 카메라를 찾아서 추가한다라는 거 지금 카메라를 그리기 위한 결제란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지금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려놓고 이미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사돼서 연결되는 것처럼 오는 거죠. 복사돼서 연결됐다는 건 뭘 뜻하냐면 여기 담당자가 홍길동이에요. 홍!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 담당에 홍이 같이 오죠. 이게 바로 카메라 기능이에요. 됐네요. 이번에는 스마트 아트 가겠습니다. 이 스마트 아트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정보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그래픽 도구예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오게 되면 스마트 아트가 있고요. 스마트 아트 그래픽 대화 상자에서 모두 얘는 이제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고 목록형 목록형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형 주기형 계층 구조 관계 행렬 피라미드형 그림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요. 우리 교재처럼 프로세스형의 깔때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깔때기형은 정보의 필터링 또는 부분을 전체로 병합하는 방법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텍스트 창이 있고 이 텍스트 창이 안 보이는 경우에 이 화살표 키를 누르면 나타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알고 가시고 지금 첫 번째 텍스트에다가 우리가 한글로 이기적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쉐이프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쉐이프라고 합니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험지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요. 얘가 나온 적이 있어요. 는 a1 a1 더하기 a2 이 수식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멍을 쳐요. 시험지에서는요. 안 나타납니다. 그냥 이렇게 입력한 텍스트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외로 간단하죠? 하지만 이걸 공부를 안 하시면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린다고요. 아 결과가 엑셀이니까 결과가 들어가겠지 수식이니까 아니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aa 입력하고 또 bbb 입력하고 엔터를 쳤는데 x가 나오죠. 더 이상 늘 게 없는 거죠. 지금 어딜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요. 위쪽에 빨간색 x로 표시된 모든 내용은 이 스마트 아트 그래픽에 표시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는다. 이런 문구들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가게 되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그래픽을 원래대로 또 도용으로 변환 도용으로 변환 기능도 있어요. 도용으로 변환 그러면 얘가 도용으로 변환이 된 겁니다. 얘가요.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고 맞다 틀다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바로 얘요. 텍스트 창에서 수식을 입력할 경우에 스마트 아트에 입력된 수식이 그대로 표시된다. 그대로 표시된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x 부분 그래픽에 표시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더라. 그 다음에 서식을 모두 취소 또는 이동 크기 크기 조정 또는 삭제할 수 있는 도용으로 변환할 수도 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오늘 마지막 내용은 이제 스크린 샷인데요. 얘는 뭐냐면 현재 열려있는 창의 전체나 일부를 캡처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최소화되지 않는 창만 캡처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엑셀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자체는 스크린 샷으로 캡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윈도우즈의 캡처 및 스케치를 이용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정적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가 변경돼도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알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키 윈도우키를 누르고요. 윈도우키 윙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시프트 SHIFT 시프트 누른 다음에 S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즈에서 캡처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웬만한 캡처 프로그램 버금갑니다. 더 좋아요. 윈도우키 누르고 시프트 플러스 S를 누르게 되면 캡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샷 보다는 가기 시작이면 얘를 사용하는 게 편해요. 스크린샷은 기능이 있어서 살펴본 것 뿐이고 스크린샷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삽입에 지금 스크린샷이 있잖아요. 스크린샷 스크린샷에서 화면 캡처 그러면 지금 화면이 캡처 요만큼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네. 이번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